남겼어요? 남겼어요! 기다리고 있었어요! 나올 거잖아요! 나올 때까지 오늘 밤새서 또 밤새서! 택사 가면 돼요! 기다릴 수 있어요! 내일 바로 출근하면 되지 내일 바로 혼자 다닐 거 아닐까? 안 따로 나가네 머리까지는 아니네 대가리 깨져서 댓글문 댓글문 여러분 뭐 있었어? 저런 거가 아까 이거 없었는데 언니가 가져요 머리랑 눈이랑 치가 있던데 아 이거 먹어서 언니네 팬츠는 귀여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만 다 만들어올 것 같아 왜? 우리는 필수였어요 필수님!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을텐데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리의 동탈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쾌쾌쾌 제 옷이 약간 패쳐있어요 난 너무... 경영이 남았어요 와 봐요 장인이 만들고 싶어 맞다 맞다 엘리트 엘리트 같은 세대 저세는 엘리트 교복이야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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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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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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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스마트 도망치기가 예전에서 아 아 정말 근데 저 파로마는 어디서 찍었지 않아요? 영구영구 해외팬들이 다 파로마 해달라고 다 파로마리가 좋은가 봐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토바이 운전했어요? 없어요 운전 이미 아 운전을 멈췄어요 왜요? 그게 그게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죠 제가 원래 살고 싶었고 제가 못 입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다고 그냥 손만 쳤다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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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? 대박이었어요 최고 우리 다시 담아봤어요 맞아요 아 다 안 먹었어 저희가 계속 확 이겼어 이야 우리가 아침이 있었어요 아 최고 다행이다 너무 무서워서 아 안 가지 안 돼 여기 누구 지나갔었나 소미랑 슬기 슬기 아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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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랑도 친한데 슬기랑도 친한데 슬기랑도 친해요 슬기랑은 이제 연락을 많이 해 나도 한 번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던져요 던져요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즈 잡으래요 어 아 오 어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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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그 카메라 사면 안 돼요? 아! 안 비싸요. 400? 300? 500? 얼마예요? 300! 500! 오! 이거 100개 좀 할게요! 500! 500! 500! 50! 고맙습니다! 와, 진짜 비싸다. 500! 아!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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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, 우리, 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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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누구예요? 아! 드라마가 달라요. 되게 달라요? 그럼 옆집 여자는 아! 야! 옆집 여자는 너무 약간 살짝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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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가 그렇게 울렸다고 아! 그,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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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защ Aubrey 그래도 네. 여러분 Brad durable 그냥 눈썹도 그려줘요 뾰루지 다 없애주고 입술도 색칠해주고 결혼 한 번 먹었어? 샴티 지워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모모를 가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웃고 있어요 네 가르쳐주세요 가주세요 가세요 가세요 물어봐요 물어볼까요? 언니 투표했어요 저였죠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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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매터리는 매터리는 사야겠나? 매터리는 안 돼 당연히 사야지 3만원? 어떻게 잘 할래? 걔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오늘 진짜 예뻤어 랩할때 조명 딱 이거 센터에서 이렇게 딱 할 때 아 진짜 잘해 지혜 씨가 할 때 아 뭐 이렇게 앗자 천천히 빠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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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카를 아아 밀린거 들었으니까 아까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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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수차에 나오기 정말 좋은데 아이씨 수차에 좋은데 수차에 좋은데 아이씨 아이씨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수정이 돼가지고 새롭게 새 앨범에 나와요? 아이씨 시간이 있네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요 너무 오래 남았어요 아이씨 처음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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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힘들게 살고 목표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네 아 뜨거져 그래도 오늘 우리가 무료될 것 같아요 허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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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랈더라고요 왔습니다 인형을 던고 다니시네요 웃기고서 무슨 인형이에요? 아 아까 막 나 놓은 건데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막 찍고 있다 머리를요. 사실 여기가 질문인데 퀴즈! 이거 아는 사람? 이거 아는 사람? 오! The way you are! 도망진 게 노래잖아요. 도망진 게 노래예요. 아 어쩐지. 여기가 원래. 갑자기 노래. 갑자기 노래. 그때 우리 한강 갔을 때 진짜 놀러 왔었지. 진짜 놀러 왔었지. 여러분들 게임 다치네요. 그 앞에서. 뭐야. 친해질게요. 나는 모모들끼리 친한 게 나왔어요. 그게 약간 좀 다른. 친한 게. 친한 게. 그렇게까지는. 아. 으이. 나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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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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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잘 못해 3시간밖에 아니요 3시간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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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또 언니를 넣어 3시간보다 너무 즐거워 아아 날씨가 하나 많아 비웃은 거 같은데 날씨가 있을 때 비웃은 거 같은데 날씨가 있을 때 비웃은 거 같은데 들어가야 돼요? 아 저희 들어가야 돼요 아아